리버스 피봇이 되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연습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골프클럽 H의 이즈스프로입니다 리버스 피봇이라고 한다면 백스윙을 과도하게 올리다가 보니까 역척추각이 발생이 되면서 체중도 왼쪽으로 쏠리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도움되는 연습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분들은 백스윙에 대한 기준이 없으세요 그리고 체중이동도 뭔가 불안하시거든요 일단은 이런 스틱을 하나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요 스탠스 중앙에 놔주실게요 놔주신 다음에 백스윙 시 어깨는요 이 스틱까지만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스틱까지만 어깨 터넌 되신 다음에 체중이 내 오른쪽에 있나 한번 확인을 해주실게요 그러면 어깨 확인하고 백스윙에서 5초간 멈추시면서 체중이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체중이동과 같이 스윙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을 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습을 그냥 연습스윙을 하실 때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